위험하네, 뭐. 무슨 얘기지? 오, 좋다. 되게 선명하네. 자신감이 있어, 이거야. 바로 이 맛 아니니까. 한번 옆으로 띄워줘야 되는데. 허 대표라고. 아, 허 대회라고? 아, 허리 해봐. 아, 허리 해봐. 아, 허리 해봐. 아, 허리 해봐. 저건 또 하러 결과가 없어. 여러분들 저걸 못 칠 리가 없지, 허리 해봐. 허리 해봐, 허리 해봐. 허리 해봐. 허리 해봐, 허리 해봐. 허리 해봐. 아 좋다. 허기훈 씨 포즈는 어떻습니까? 지효가 훨씬 나아요. 지효가 훨씬 나아요. 아 그래요? 훨씬 나아요. 왜요? 복 뛴 것 때문에 그래요? 아니 아니요. 이게 펼치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어색하잖아요. 그런데 지효는 약간 어색해서 그렇지 거의 완벽한 포즈가 하고 있어요.